안녕하세요 강포도 입니다 제가 키우는 나문데요 어 30m 정도 되네 이 나무가 샤인머스켓과 비슷한 수세를 가진 나무예요 30m 정도 되는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0m 정도 전장을 마친 거에요 올해 이제 여기서부터 자랐죠 전장해서 키우면 되고 보시면 전장 한 겁니다 두 눈씩 잘 전장 했고요 이런 데 보면 여기도 한눈 두 눈 세 눈 냈죠 두 눈 남겨놨고요 공간이 좀 비었고 여기도 두 눈 두 눈 이렇게 냈습니다 전장을 좀 해놓은 거에요 보세요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어 나갔죠 뻗어 나갔는데 요는 살려놨지 않지만 내년에 살려놓으면 내년에 이렇게 짤려갈 거에요 여기 짤리거나 여기 짤리거나 하겠죠 어쨌든 여기도 살려놓고 여기도 살려놓고 이렇게 전장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지가 물론 이제 빈자리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다 나옵니다 평택식은 빈자리가 있다더라도 다 나중에 채울 수 있어요 나중에 순이 나오니까 이렇게 전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마디에 순을 4개 받죠 한 마디에 기본적으로 순 4개 받고 공간이 되면 6개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눈씩 전장한 가지들이 두 개 내지 세 개 아니면 두 개 짜리 하나 짜리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이 나무인데요 지금 이 앞쪽은 형 가지에요 형 가지고 뒤쪽은 동생 가지인데 여기 전체 길이가 32m 정도 되네요 보니까 30m 이 나무입니다 전모간나무 아니고 산모간나무입니다 산모간나무입니다 볼까요 두께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는거에요 동생 가지고 이게 형 가지고 저쪽에 동생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좀 기부 잖아요 그죠 꺾어진 기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열매가지 위치가 이 정도에요 꺾어진 위치인데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꺾어진게 되나요 이쪽이 형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형 가지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갈라져서 여기 동생 가지입니다 동생 가지 이렇게 해서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동생 가지를 이렇게 받아서 30m 32m 정도 되는 나무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장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 키우고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수세가 강합니다 또 평덕식의 장점은 뭐냐면 꽃 피고 나면 그 다음에 가지 뉘어 버리면 결속을 하고 막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전체를 전장을 해 놓은 겁니다 저 흰나무인데 2m 길이가 32m 접목도 아니고 산목매에요 어쨌든 이런 거대한 나무들을 형성하는 데는 유럽과 전혀 다르죠 유럽은 이런 나무들도요 2m 3m 도 안되요 한팔 1.5m 정도에서 키우죠 왜냐면 견해들은 여름에는 비가 없기 때문에 주눈물 위에는 먹지 못하지 나무가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지 않죠 여름 강수량이 1200m 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면은 감안하셔서 좋은 품질의 포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대한 나무 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26 24m 에서 30m 정도는 펼쳐야 좋은 열매를 꾸준히 딸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14년생 된 나무입니다 저희 꽃원에 전전전정을 하다가 전전을 다 해 놓은 나무의 형태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촬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돈에서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